116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 이민사를 육성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UC리버사이드 김용옥 재미동포연구소는 최근 50여 명의 한인 유명인사들을 육성 인터뷰한 미주 한인 구술사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옹과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다이빙 2관왕에 오른 고 세밀리 박사, 형사법 변호사로서 1세대 한인사회 커뮤니티 리더로 활약했던 민병수 변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술사 웹사이트 첫 화면에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조국에 헌신하는 길이라는 도산 선생의 말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용옥 연구소 소장이자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UC리버사이드 장태환 교수는 한인 이민 1세와 이후 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인들이 어떻게 미국에 와서 정착했는지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